지난 24일, 성동구의 시내버스 차고지 인근의 좁은 골목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라다가 주최한 포토홀 행사가 그곳에서 열렸고, 행사에는 인기 연예인 카리나, 변우석, 김태리 등 많은 스타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팬들과 퇴근길의 시민들까지 좁은 공간에 몰리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당시 인파에 휩쓸린 한 사람은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성동구청과 경찰 측에 의해 행사가 중단 요청을 받았으며,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주최 측에서 신속하게 행사를 종료해줘서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안전한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현장에서는 버스와 차량 간의 접촉사고까지 발생하며 혼란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이를 본 많은 시민들은 어쩌다 이런 장소를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주최 측의 안전관리 소홀에 분노했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라다가 성수에서 개최한 포토홀 행사는 팬들과 퇴근길 시민들로 인해 무질서한 혼란의 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변호사 칼이나 온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비좁은 도로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예고 없이 급증한 인파로 인해 안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특히 기태원 참사의 아픈 기억이 떠오르며 시민들은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24일 성동구 성수동에서 진행된 프라다 포토홀 행사 현장은 안전을 확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팬들과 호기심 많은 시민들이 좁은 골목에 몰려들었고, 밀려드는 인파의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예상치 못한 인파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듯 보였고, 이로 인해 안전관리에 허술함이 드러났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해지면서 SNS와 각종 커뮤니티는 이태원 참사를 잊었나, 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긴급히 행사를 중단하도록 요청했고, 다행히 큰 사고 없이 행사는 종료되었습니다. 구청장은 반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행사장의 안전성 문제는 논란거리로 남았습니다. 특히, 일부 사람들은 명품 브랜드 프라다가 장소 선정과 안전대책에 소홀했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런 좁은 골목에서 굳이 했어야 했나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브랜드의 이미지 관리에도 타격을 입었다는 평도 이어졌습니다. 프라다 측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팬들과 시민들은 대형 브랜드의 책임있는 행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라면 그에 걸맞은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사 논란을 넘어 대형 브랜드들의 안전 인식 부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성동구에서 열린 프라다 포토홀 행사는 카리나의 참석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미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카리나가 명품 브랜드 행사에 참여한다는 소식의 팬들은 물론, 시민들까지 몰려들며 좁은 골목은 순식간에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카리나의 등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지만, 예상치 못한 군중으로 인해 안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김파에 휩쓸려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하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행사장을 가득 채운 것은 사실이지만, 관리 부재로 인해 안전 사고의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행사를 주최한 프라다 측은 카리나와 같은 유명 연예인의 참석이 홍보 효과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여겼겠지만,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릴 것이라는 점을 간과한 듯 보였습니다. 결국 성동구청과 경찰 측의 요청으로 행사는 조기에 종료되었고, 카리나의 모습을 기대했던 많은 팬들은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유명 인사의 행사 참석은 단순히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행사 장소와 안전 관리 또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성동구에서 지난 24일 열린 프라다 포토월 행사는 변우석의 참석 소식이 퍼지며, 수많은 팬과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잘 알려진 배우이자 모델인 변우석은 독보적인 비주얼과 세련된 매력으로 수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어, 그의 프라다 행사 참석 소식은 더욱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팬들은 변우석의 등장만을 기다렸지만, 예상치 못한 군중의 증가로 인해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좁은 골목을 가득 채운 인파로 인해 일부 참석자들은 숨쉬기조차 어려웠다며 불만을 표했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변우석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브랜드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주최 측은 예상보다 많은 인파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성동구청과 경찰 측은 안전을 고려해 행사를 조기에 종료하도록 요청했으며, 변우석을 보기 위해 모인 많은 팬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는 유명 인사의 참석이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했으며,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행사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이 필수적임을 일깨워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지난 24일, 성동구에서 개최된 프라다 포토월 행사는 김태리의 참석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작품을 통해 깊이 있는 연기력을 선보이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김태리가 프라다와 함께하는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팬들과 시민들은 좁은 골목길을 가득 메우며, 김태리의 등장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려들며, 행사장은 안전을 우려해야 할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참석자들은 숨을 쉬기도 힘들었다며 불편을 호소했고, 주최 측의 안전관리 부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김태리의 인기가 행사를 한층 빛나게 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무질수하게 밀려드는 군중들로 인해 오히려 행사는 조기에 종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동구청과 경찰은 급히 행사 중단을 요청했고, 많은 팬들은 김태리를 직접 보지 못한 아쉬움을 안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는 유명 인사의 참석이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며, 안전관리와 대규모 행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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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